한평전지 한평전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제주어선 빌려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흑냥 굳은 해는 보성 비쳐있고 고산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내 인어신 우리 성군 대학 대학 상 극원 삼 태 육경 수군 천 심미요 당객 수령 지나 문이라 구창 성 높이 앉아 아주 구구 풍경 바라보니 만장 우군 봉 높이 솟아 층층 성 흥 흥 익산이 맹이 가멘 흥 흥 흥 흥 무허북 반경인디 웅담에 맑은 불은 이안용화가 저며 흥주어 붉은 꽃은 존나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하니 나무나무 임실이여 가지가지 옥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여 인심은 하멸이 깊이 졸알부죽어 석인은 왕이라 장평한 좋은 세상 부안월일 사문일 산옥공상은 다가니라 이제 그 뒤에 부자 형제 부자 형제 시작 부자 형제 강진이 네번째 박에 시작돼야 돼요 강진의 상고서는 진도로 건너갈제 건너갈제가 5,6박에서 시작되죠 5박 진도로 건너갈제 그리고 갈제가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 갈제 열하나 갈제 열하나, 열둘 그거 중요하죠 어디부터 해야죠 부자 형제 부자 형제 통복이로 군화 시작 부자 형제 통복이로 군화 강진의 상고서는 네번째 박에 시작 시작 강진의 상고서는 진도로 건너갈제 시작 신도로 신도로 건너갈제 그죠 부자 형제 통복이로 군화 시작 부자 형제 통복이로 군화 강진의 상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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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구어 금을 비로 시작 금구어 금을 비로 사흰개 김재로다 사흰개 싸가 저기 일곱박 일곱번째 박 사흰개 김재로다 시작 사흰개 김재로다 금구어 금을 비로 사흰개 김재로다 금구어 금을 비로 사흰개 김재로다 동사허던 박구가고 백성 동사허던 동사허던 옥구고고 백성 옥구 백성이 옥이 아홉번째 박이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 놓치면 안 돼 동사허던 옥구고고 백성 시작 농사허던 옥구고고 백성 임피사이가 시작 임피사이가 둘러 쓴니 둘이 일곱번째 박 둘러 쓴니 그리고 쓴니가 열한박 열두 박 쓴니 쓴니 각 한박이 아니고 쓴니가 각 반박자식으로 해갖고 열한박에 붙으고 니 해서 쓴니 해갖고 뒤에 공박을 하나 더 치는 거예요 쓴니 이렇게 쓴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구어 금구어 금열리로 쌓인게 김재로다 시작 금구어 금열리로 쌓인게 김재로다 동사허던 옥구고고 백성 시작 동사허던 동사허던 옥구고 백성 임피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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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 쓴니 둘러 쓴니 거 허드롱 거리고 시작 허드롱 거리고 놀아 보세 그렇지? 놀아 보세 이렇게 거 놀아 보세 놀아 보세 허드롱 거리고 놀아 보세 시작 고 허드롱 거리고 놀아 보세 부자 형제 동복 이루 구나 시작 부자 형제 동복 이루 구나 강진의 상 강진의 부서는 시작 강진의 상 부서는 진도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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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지 시작 진도로 건너 갈지 금 금 구어 금 멀 이루어 쌓인게 김 제로 다 시작 금 구어 금 멀 이루어 쌓인게 김 제로 다 궁 사 호 돈 구어 구어 가구 백성 궁 사 호 돈 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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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 임 피 사 이 가 가 둘러 선 지 인 피 사 이 가 둘러 선 지 고 흐드렁 거리고 놀아 보세 고 흐드렁 거리고 놀아 보세 그것을 잘 져야 된단게 그것을 부자 형제 통 보 기록 구나 시작 부자 형제 통 보 기록 구나 강진의 상 강구서는 진도로 건너 갈제 금구어 그 멀리로 쌓인게 김재로 다 풍석 어둔 갈제 금구어 그 멀리로 쌓인게 어둔 흐드렁 흐드렁 거리고 놀아 보세 아따 우리 거시기가 복을 이쁘게 져버려잉 홀리스틱님이 홀리스틱님 홀리스틱은 우리 홀리스틱님은 앞으로 고수로 나가야 쓰면서 고수로 나가야 쓰면서 부기 아주 붓가락이 입어버려 소리도 하시고 고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 고수였어 근데 고수가 아니 폼이 좋으세요 아니 자세가 다 자세를 제대로 배우셨네 부그로 그냥 부걱이 생겼어 한부걱이 생겼어 다 왔다 엣지가 딱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걸 많이 배우셨나봐요 아니 전혀 배우신 분이에요 아이고 소리를 3년 하고 오셨단게 3년 하신 분이요 소리를 3년이나 하셨죠 우리 품이다 기수가 좀 빠지지 딴 데서 배우고 오신 분이요 그냥 그냥 오신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퇴사님도 각이 나오고 퇴사님도 북 좀 치시고 담임님이랑 나도 진짜 열 많이 하셔야 돼 보통 여기 북은 우리 원하님이 속으로 숨은 실력 잘 수 있어 가만히 있어 지금 보니까 말을 안 해 보노님도 저렇게 가만히 있고 나중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통화를 그렇게 하려고 통화를 그렇게 하려고 코난가 그리고 속으로 다 죽었어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그게 아니고 코난가를 제대로 배우려면 이게 함정이라고 그럴까 어른 분이 많은데 있어요 트릭이 많아 네 한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쌤이 잘하신다는 게 맞아 이게 은근히 이게 트릭 있는 거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함정을 많이 파놨어 이렇게 밋밋한 것 같아도 절대 밋밋치 않고 가십시당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불러 제납입시다 왜냐 이제 끝을 졌으니까 우리가 러닝타임으로 한번 달려봅시다 아따 양 북을 야물날 야물하게 잘 치니 우리 올리스틱님이 올리스틱 북 잘 치고 합시다 다 잘 치셔 다 잘 치셔 하십시다 잘 치면 이상한 거죠 어떻게 지금 한 두 달 해갖고 잘 친다고 잘 친다고 아니야 우리 울림님 지금 못 치지 않아 두 달 치고는 너무 잘 하셔 여기는 3년 했어 그런게 잘 치지 아 깎이 치는 거 봤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하하하하하하 그럼 가십시다 몸에 기죽아 몸에 기죽아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오고 제주 고선 빌려 타고 남부로 건너갈지 공양의 공양의 굳은 해는 보성의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에 영앙을 둘러있네 대인 오신 우리 성군 대인 오신 우리 성군 상궁호니 암태육정 수군 전심이여 황백수령 지나간군이라 문창성 높이 안져 다주고 풍경 바라보니 관창구 워러봉 높이 솟사 청청한 익산이 행위하며 그르르 그르무르르 누구부구 그르르 반명인디 공담에 맑은 불은 이안이 영화관 처며 흥주어 울룩은 꽃은 꽃 꽃마다 금산이라 남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흥주어 무장군이 사분한 무 임실이요 아직 다가 지옥 과도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 긴리 이치기 전안 무주어 흥주어 고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 한윤상 구안을 일삼으니 산웅국 상은 나간이라 우제 형제 동북이로구나 강진의 상구서는 진도로 얻노 갈채 금구금을 이루어 쌓인게 김재로 다 용사하던 얻고가 그 백성인 피사이가 둘러스니 흐드렁거리고 노란색 아따 뒷부분이 약해요 오늘 배운 데가 약해요 부자 형제 동북이로구나 거기를 한 번만 더 배워볼까? 따라서 나를 따르시오 부자 형제 동북이로구나 시작 부자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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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형제 이렇게 부자 형제 시작 부자 형제 동북이로구나 시작 동북이로구나 강진의 상구서는 강진의 상구서는 진도로 건너갈채 진도로 진도를 금구어 금열리로 시작 금구어 금열리로 올라가야 돼요 금구어 금열리로 시작 금구어 금열리로 싸인게 김재로다 봉사허던 시작 봉사허던 옥구구구 백성 임피사이가 임피사이가 둘렀은지 거드렁 거리고 거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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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거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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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거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거드렁 거드렁 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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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보세 놀아보세 거드렁 거리고가 쉽지 않아요 거드렁 거리고 놀아보세 놀아보세 거드렁 거리고 놀아보세 인자 되네 인자 돼 그냥 몇 번을 찍어서 올리덕만은 인자는 돼 아이고 그것이 쉽지 않지 네 쉽지가 않고 부자 형제를 놀읍시다 이렇게 할 때마다 눈을 부딪칠 때마다 어쩜 그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나를 보는지 모르겠어 누가? 태산님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을 그렇게 맞춰놔 응 아기가 나를 쳐다보니 이렇게 탁 그런 눈빛으로 보시네 참 왜스럽게 눈이 어려 보여요 나부가 아무래도 철이 덜 들었는가 없소 아니 선생님 한 번 더 합시다요 그래요 더요 그래 부자 형제 또 부자 형제 동복이로 구나 시작 강진의 상고선언 강진의 상고선언 강진의 상고선언 시작 진도로 건너 갈지 금구엌 금구엌 금엌 금엌 이로 이로 그렇지 금구엌 금엌 이로 시작 금구엌 금엌 금멀이로 1화를 뚝 떨어뜨려 금구어 금멀이로 금멀이로 그렇죠 금구어 금멀이로 금구어 금멀이로 쌓인게 김대로다 쌓인게 김재로다 농사허던 옥국어 그 백성 농사허던 옥국어 그 백성 옥국어 그 백성 인피사이가 둘렀어 인피사이가 둘렀어 서니 인피사이가 둘렀어 서니 어 허드렁거리고 놀아 보세 어 허드렁거리고 놀아 보세 부자 부자 형제는 같이 우리 같이 한 번 더 불러봐야 돼 부자 시작 부자 형제 통복 통복 이렇구나 강진의 상부 선언 진도로 건너 통복 오 갈지 은구어 그 멀리로 쌓인게 김재로다 봉사허던 옥국어 옥국어 백성 인피사이가 둘렀어 어선지 어 허드렁거리고 놀아 보세 아주 그렇지 그냥 인상적이야 아주 좋았어 누가 어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은 오늘? 간식